요것도 아마 10월 4일에 카페 쇼파르에 오시면 지대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0월 4일 카페 쇼파르 승민정 공연하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들어와주세요 10월 5일에 카페 쇼파르 승민정 공연하니까요 오늘은 어둑을 흘리지 않아 피우들 피우고 피우다 다시 또 나 사라지게 될까요 Love me harder, love me harder than you 잠시 거둔 밤숨이 쏟아지는 나 어떻게 했나 아프지 않고 나 애쓰지 않아도 나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삼켰던 눈물도 더는 더는 Love me out girl Love me out girl 난 유 잠시 꺼둔 한숨이 쏟아지는 나 어떻게 했나 아프지 않고 나 애쓰지 않아도 나 나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따라 불러주실 수 있나요?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승민정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10월 4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승민정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10월 4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